T.S. 샴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쩌다 한두 번 받는 관리보다 매일 꾸준하게 하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T.S. 샴푸는 정말 정직하게 좋은 원료를 엄선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T.S. 샴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곧 만나요 T.S. 샴푸에 숨어있기 때문에 모두 권해가세요 T.S. 샴푸 타이트하게 보여드릴게요 영웅님께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마다 오아 오아 이 보이시죠? 너무 하나만 해도 두 개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 제가 미리 오전에 좀 찍어놔 봤어요 너무 괜찮...